다 시켰어요 다 시켰어요 끊지 마라 대박 안 끊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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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샌드위치 샌드위치 얘기를 다섯 번 들었다고 샌드위치 이글댄 거야? 포퍼링 안 끊겨요 지금 괜찮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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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안 끊겨 다행이다 다행이댕 아까 이거였나 끊겼다 다행이댕 된다 된다 돼요? 더 선명해요? 더 선명해요? 오케이 아까 꺼가 나요? 바꾸면 끊겨요 바꾸면 끊겨요 맛있어 맛있어 배고팠나 진짜 맛있다 괜찮은데요? 괜찮은데요? 아 오케이 없었어 고기 먹어요 이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이거 밖에 안 남았습니다 너무 조그맣게 하나 더 남으면 좋았을텐데 고기 먹어요 고기 먹어요 고기 먹어요 고기 먹어요 고기 먹어요 고기 먹어요 요즘 막 할 때 글 보면 살이 왜 이렇게 빠졌냐는 글 많아가지고 살이 빠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왜 빠진진 나도 모르겠는데 제가 뺀 건 아니거든요 근데 원래 원래 몸무게에서 한 3kg가 빠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아침 다음날 아침에 몸무게를 딱 쟀는데 옛날에 정한영이랑 같이 다이어트 했을 때 그때 무게보다는 1kg 많은데 그 종 비슷하게 빠진 거예요 원래 근데 그때 되면 얼굴 되게 막 엄청 이렇게 파였거든요 그때 막 근데 그거랑 몸무게가 비슷해지니까 요즘 얼굴도 살짝 파이고 있는데 갑자기 컴백 준비하는 것 때문인 건지 근데 막 먹는 거를 먹는 것도 잘 먹고 맛있게 잘 먹는데 갑자기 이렇게 빠지니까 조금 의아했어요 왜지 갑자기 뭐지 근데 저는 빠진 얼굴이 더 좋아요 근데 좀 있는 게 그 이쁘게 나오는데 빠진 것도 빠진 건 사진 찍거나 그럴 때 저는 좀 그게 좋더라고요 좀 패여가지고 좀 하는 게 좀 저는 맘에 들어하는 것 같긴 한데 턱선에 베이겠어 많이 먹고 있습니다 지금 맥주도 먹고요 지금 뭐 그냥 고기도 같이 이렇게 먹고 있고요 먹고 자고 먹고 자고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니요 오늘 끝 아니고 내일 모레까지인가? 내일 끝나나? 잠시만요 잠시만요 내일 내일 6일 날 해제나 내일 모레 내일까지 하네 빨리 3일 네 3일이라고 합니다 조하다 28시간 맥주의 맛을 몰랐는데 그 하루를 진짜 막 고생하고 와가지고 딱 진짜 힘들 때 너무 힘들고 딱 따뜻한 물로 씻고 딱 나와가지고 머리 말리고 맥주 냉장고에 있던 거 냉동고에 잠깐 넣어놓은 다음에 씻고 와서 딱 로션 바르고 거실 나와가지고 딱 안주 몇 개 딱 시켜가지고 마시면 아 그게 좋더라 좋더라 마실 때 이제 뭐 그런 생각해 나 행복 별거 없네 이게 좋네 막 이러면서 막 요즘 그렇게 자주 먹진 않아요 저도 막 술을 원래 막 자주 먹는 사람은 아니고 가끔 혼자 혼자 막 먹고 싶어질 때 그때 맥주 먹거나 그냥 집에서 뭐 소주 한 명 먹거나 그래요 저희도 이제 뭐 다 이제 어른이니까 뭐 지금 뭐 옛날에는 뭐 주량이요? 주량은 소주는 제가 한 두 병 반 이하? 네 두 병 먹으면 이제 막 먹으면 막 이제 이렇게 되고요 맥주는 한 네 캔 먹으면 500으로 네 캔 먹으면 좀 그런 거 같고 고기 다 먹었어요 맥주도 다 먹었는데 한 입이 남았네 아 좋다 꽤 잘 마시네요 저 술을 먹다 보니 늘은 거 같습니다 네 먹으면 늘더라고요 자주 먹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다음 왜 파란색 곰돌이 케이스 안 써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쓰다가 제가 애플 매장에 잠깐 뭐 사려고 그 SD 카드 연결하는 걸 사려고 갔는데 케이스가 너무 색깔이 딱 너무 이쁜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거기에서 넘어갔어 좀 넘어가고 아 사야겠다 막 초록색 뭐 파란색 뭐 뭐 이 색도 그러긴 했는데 이게 처음 해봤을 때는 막 조명 받으니까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이 그 보라색인데 지금 이게 잘 안 보이거든요 어두워서 근데 너무 이쁘게 보여가지고 거기서 이게 비싸지만 그래도 거기서 바로 이제 그 SD 카드 연결하는 걸 같이 샀어요 그래서 이걸 쓰고 다니는데 그냥 파란색 쓰고 싶으면 언제 또 끼겠죠 그것도 너무 이뻐가지고 귀여워서 내일은 뭐 할 거야 내일은 내일도 일어나가지고 한 10시나 11시쯤 일어나지 않을까요? 그때 일어나서 커튼 한번 치고 오늘 날씨는 어떤가 한번 보다가 밖에 사람들 이렇게 놀고 있는 거 이렇게 보면서 노래 작가는 이렇게 블루투스로 스피커로 연결해서 튼 다음에 아침을 즐기다가 밥이 만약에 먹고 싶은 걸 또 시켜가지고 먹는 거죠 먹고 뭐 이 책도 조금 좀 더 읽어보고 저는 이제 어제 이틀 됐나? 지금 한 지 나 사실 시간 개념이 지금 없어요 오후 나서는 계속 뭐 일어나가지고 뭐 뭐 노래 연습도 했고 발성 연습도 막 하고 뭐 그러면서 TV도 보고 게임도 막 많이 했고 그러고 보내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캐럿들이랑 소통해야겠다 생각을 일본 오기 전에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하게 된 거고 아무튼 오늘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그리고 또 심야책방 오랜만에 한 건데 너무 즐거웠어가지고 너무 감사했고 저는 또 저녁을 다 먹었으니까 시간도 조금 오래된 거죠 우주 형이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아니 여섯 시간을 어떻게 해? 난 일어나서 저희 단톡방이 있어요 V LIVE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에 직원분들이 오늘 V LIVE는 막 팬분들이 어떻게 써줬나 이런 글들을 올려주세요 그래서 되게 좋았다 이런 게 되게 좋았다 이런 걸 되게 열심히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틀간 V LIVE는 몇 명 했어요 되게 많이 했잖아요 근데 끝날 때마다 이제 그거를 이제 피드백을 계속 해주시고 보내주시는 거예요 너무 열심히 하시죠? 이번에 박수 쳐줘야 돼요 막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거를 나 지금 뭔 얘기하다가 이렇게 왔지? 나 뭔 얘기하다 왔어? 나 뭔 얘기하다 왔어? 기억이 안 나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대단하고 우주 형 6시간 오케이 오케이 고마워요 그거 딱 아침에 딱 일어나서 봤는데 와 미쳤다 어떻게 6시간을 하지? 대단함과 동시에 대단함과 동시에 무슨 얘기를 했는지도 궁금하면서 그게 톡방에 있는 그걸 이제 봤죠 근데 막 이제 많아요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막 팬들 써주신 글들 이런 거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걸로 보고 아마 저 끝나면 또 올라올 거예요 이러고 안 올라오면 너무 속상한데 아무튼 감사하고 오늘 쓴 거 제가 글씨도 좀 모자라고 내용도 좀 그렇지만 한번 찍어서 내일? 내일 올릴까? 오늘? 오늘? 어쨌든 오늘 내일 중에 올릴게요 다음 방송은 누구일까요? 다음 방송은 내일도 예약제여가지고 오늘 엄청난 예약제였죠 진짜 진짜 브이라이브 예약제 생활표 생활계획표처럼 다들 캐럿들이랑 이야기하고 싶고 놀고 싶어 해가지고 저는 사실 보면서 너무 많으니까 끝나고 거의 바로 하고 끝나고 바로 하니까 오늘 너무 힘들겠다 사실 하는 사람은 한 명만 하는데 보는 사람은 이제 안 볼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다 챙겨보시는 분 너무 힘들 거 같은 거예요 그러기 좀 어렵겠지만 응 그래가지고 보면서 아 대단하다 우리 캐럿들 우리 다 챙겨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생각들었고 예약설은요 예약설은 별거 없어요 그냥 저 이 시간에 브이라이브 하고 싶어요 하면은 이제 어 회사분들께서 어 이때 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뭐 올라가는 게 있으면은 그때 조금 피해가지고 하면 좋을 거 같아요 이런 것도 얘기하고 근데 오히려 좋아 다들 엄청 브이라이브 하고 싶어하고 하니까 나 얼굴 빨개졌나 안 빨개졌네 한 캔 먹고 막 빨개지진 않는데 캡처 타임 자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윤정환 스타일 이제 가라 그 형 진짜 웃겨 뭐 같이 뭐 먹다가 이제 새벽 한 3, 4시쯤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 이제 힘드니까 아 오늘 고생했고 다들 가라 맨날 그 패턴이 똑같아요 그 형은 한 4시 한 3, 4시쯤 되면 그 말 한 번 하고 그 말 한 번 하고 우리 조금 더 이따 가자 이러면은 이제 조금 더 있다가 조금 더 있다가 6시 전에는 무조건 들어가는 네 근데 그것도 6시도 좀 많긴 한데 거의 일찍 들어가요 웃겨서 얘기를 해봤고 아무튼 네 오늘 와주신 들어와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음 오랜만에 심해책방은 한 거지만 그래도 항상 할 때마다 정말 행복하게 하는 거 같아가지고 저는 기분이 너무 좋고 오늘 캐럿 분들도 행복하게 오늘 하루 잘 보내셨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너무 고생한 하루였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너무 고생했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고 오늘 고생한 하루 집에서 따뜻하게 잘 씻고 푹 잘 쉬셨으면 좋겠고요 음 다음에도 시간이 되거나 제가 또 여유가 생기면 꼭 찾아올 테니까 우리 캐럿들 항상 들어와 주셔서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나중에도 또 같이 좋은 시간 보내요 저도 오늘 잘 자고 내일 또 일어나서 잘 보낼 테니까 우리 캐럿들도 내일도 잘 보내고 음 그리고 저희 또 팬미팅 일본에서 하니까 일본 캐럿 분들 또 와주셔서 같이 좋은 시간 보내고 모든 캐럿 분들 다 행복하게 좋은 시간을 잘 보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그때 네 마다네 마다네 네 저는 이제 브이로이브는 꺼보겠습니다 밥도 다 먹었고 맥주도 먹었고 저는 조금 이따가 잘 예정입니다 캐럿들도 잘 자고요 오늘 고마워요 도와해 그리고 오늘 겸 나잇 잘 자 안녕